아 죄송합니다 장색 26장 12절 말씀에서 25절까지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요아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레기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라 크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세기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허버치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요하께서 우리를 이하여 늦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요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이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요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산업인 이삭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 선교 메시지에서 저는 체험이라는 미션을 잡았어요 체험을 가장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해죠 이해했다 그게 체험이죠 우리가 여러가지 신앙 체험을 하거든요 여러가지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 그건 틀린 체험을 한거죠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거는 틀리게 이해한거에요 그거는 마침 성폭행을 당하고 나 남자를 체험했다 그거는 똑같아요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유목사님 쓰시는 멘트입니다만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래도 결혼해서 한 몇 년 살고 애도 낳고 갈등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제 내가 남자를 이해하겠다 그래야 돼요 남자가 어떻게 이해했냐 how do you understand that man 아 남자는 어린애구나 then you understand oh a man is like a young child 아 저 남자는 내가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and I need to really remain by the side of that man 저 남자는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that man needs my help 이래야 이제 남자가 이해한거잖아요 only then can you actually say that you understand what this man is about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 그것도 이해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이해는 아니에요 through many experiences that you have about God you can come to the conclusion that God is a God who solves your problems that is an understanding of God but that is not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God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because God is a God who sends the Christ 이렇게 이해가 돼야 올바른 이해를 한거지요 only when you understand it that way do you hav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God 중직자가에요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 이해할 것 같다 now church officers can say I think I understand my pastor 우리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는구나 my pastor really likes money 그거는 잘 본거지만 이해를 잘못한거죠 and perhaps they're very astute but they have the in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astor 우리 목사님은 돈이 필요하시구나 my pastor needs money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they can understand it that way 아 우리 목사님은 잠이 많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틀린거죠 it's an incorrect understanding if they think to themselves oh my pastor he likes to sleep a lot 목사님은 휴식이 필요하시구나 they need to understand it this way saying oh my pastor needs some rest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요 they need to understand it that way 아 우리 장관님은 텔레비를 좋아하네 oh our elder really likes to watch television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you can't understand it that way 아 우리 장관님에게는 일탈이 필요하구나 oh our elder needs a little temporary relief from their everyday life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체험을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only when you understand that way can you say that you hav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at person 오늘 우리 산업인들이 체험을 하되 어떻게 체험하냐면 이해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our business people today need to have this experience and in that experience you need to understand 지금은 이제 핵심을 메인에서 소홀에서 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 말해도 대구, 부산, 강주, 서울 이렇게 네 군데에서 라이브를 했잖아요 and now these days we have the main core message here in Seoul 세 군데는 금요일 날 하고 서울 만 토요일 날 했죠 but even recently a few years back we had it in four locations in 광주, 부산, 대구, 서울 그리고 이제 유목사님이 강주를 이렇게 못 가시게 될 때는 스케줄이 겹칠 때는 제가 이제 가끔 간 적이 있어요 and whenever pastor you couldn't go to 광주 himself I would often go and give this sermon there 그럼 가면 이제 강사 대기실에 가면 이렇게 다과를 가져오죠 가져오신 분이 그냥 다과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다과의 성분과 칼로리에 대해서 쫙 인터넷에 뽑아온 거겠죠 그걸 뽑아와요 귤, 메론, 키, 사과, 배는 걸 가져오면서 거기에 대한 성분과 칼로리가 얼마나 있고 이거 싹 빼오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면 다 먹게 돼요 아마 그 성분 분석표가 없으면 다 먹지 않을 겁니다 성분 분석표를 보니까 다 좋은 거더라고요 염치 불구하고 다 먹습니다 그 성분 분석표가 없었다면 내가 귤을 하나 먹었을 때 야 이 귤은 달구나 아니면 시구나 그 정도밖에 못 느끼겠죠 근데 그 성분표를 보고 먹으니까요 많은 것을 내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라 그리함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범사를 통해서 복음이 자꾸 보여야 돼요 모든 범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야 돼 성경 요한복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상권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5장 46절에 그랬어요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의 율법이 율법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복음을 찾아내고 그리스도를 찾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집 뒤에 가서 바로 살이거든요 산 뒤에 이렇게 출발해서 돌아오면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에 가면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아줌마들이 훌라호프를 돌려요 요즘은 훌라호프가 이래 막 뚜껑을 돌리더라고요 저 넘어갔다 올 때까지 내가 자세히 관찰을 안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냥 돌리더라고요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무도 없길래 제가 한 번 돌려봤어요 얘를 썼는데도 한 두 바퀴 반 그 이상은 안 돌아가요 나중에 자세히 해봤거든요 훌라호프를 돌린 게 아니에요 허리를 돌리더라고요 허리를 돌리니까 훌라호프가 그냥 따라 돌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허리를 먼저 돌려라 훌라호프는 따라 도는 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범사의 복음이 자꾸 보여야 돼요 모든 체험 속에서 그 체험이 체험되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자꾸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리라 자 오늘 산업인 이삭인데요 이삭이 뭐를 체험했냐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언약을 체험했어요 이삭이 많은 실패를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요 사기 몇 번 당해보고 아 이제 세상 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기당하는 코스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계속 사기당하더라고요 이거는 보이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을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뭘 체험했냐면요 실패를 체험한 게 아니고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좀 알 것 같다 그게 이해되려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요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우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그랬잖아요 요게 처음이 되야만 내가 이제 세상을 좀 이해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삭은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언약을 체험하세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체험이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러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배경 가지고 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 중심 물질 기준 성공 목표 가지고는 난데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기준이 육이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다 판단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예수 안 믿어 너보다 나 그러지요 그게 육이라 육 안보이는 걸 모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주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만 보고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기준이 육이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인데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표이지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는 안되니까 떠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많은 목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20년 전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지금 한기총 해장으로 계시는 이용훈 씨가 계신 그 교단 거기서 제명이 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세계보금화 대열에 설 수가 없어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절대 보금도 할 수 없어요 올바로 우리 후대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좋은 말로 하면 안되니까 하나님이 제명시켜가지고 떠나게 하니까요 이삭이 이걸 체험했다니까요 절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그 이유와 언약을 체험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또 9절이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자의 후손 그 사달에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있었어요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그랬습니다 노마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락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많이 있죠 복음은 많이 있잖아요 구원이 없는 것이지 복음은 많이 있어요 복음이란 것은 복된 소리예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복된 소리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서 병 고친다 그 소식까지는 안 돼요 어디 가면 성공한다 그 소식까지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라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빈이 이삭이 체험했던 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살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빈이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산업현장에서 이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절대 성공의 배경이 체험됐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하지요 뭘 시험하는 거죠 지금 여기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재물도 많았잖아요 318명의 가신을 키울 만큼 능력도 있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시민제도 드리고요 훌륭한 신앙도 고백했어요 소도왕이 전리품 가져가라고 하니까 안 가져간다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 모든 축복 합친 것과 아들 이삭과 어느 게 아브라함에게는 더 응답이죠 당연하게 이삭이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시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죠 2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 보니까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누러 그것을 바라본지라 아브라함 집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3일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신 3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한 시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면 마음이 안 바뀔 건데 사흘길을 가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막 메시지 들을 땐 작정하잖아요 10억 작정해버려 재산 다 합쳐봐야 5천만원도 안되는데 3일 재난은 없어 그거는 아브라함은 3일을 가고도 안 변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이삭이 가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있는데 번지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자 일단 믿으면 성공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 시험에 말하자면 합격한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뭘 시험하는 겁니까 여기세요 자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318명의 가신을 거들일 만큼 성공한 것도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실 것인데 나는 실오락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것도 진짜 응답은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장세기 22장 13절 14절이죠 이삭 대신 순냥 이거를 시험하는 거요 이삭 대신 순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냐면 정말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이 복음이냐 이거를 시험하는 거요 내 대신 그리스도 이삭 대신 순냥 여러분 이 체험 이게 이해가 안되면요 결국에는 무너져요 결국에는 안되게 되어있어요 자 병들었다 합시다 이 답이 안나온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병고치를 하기 때문에 이 답이 안나온 사람이 문제 오지요 더 큰 문제에 빠집니다 왜? 문제 해결려고 하니까 이 답나온 사람이 병들었다 하나님이 불러갈 계획이 없으니 그 사람은 병나요 왜? 복음 붙잡을 거니까 이 답나온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응답받아요 왜? 그 사람은 복음 붙잡을 거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자 그러세요 산업인 이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체험하세요 자 세 번째로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제 당연한 응답이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체험하게 되죠 백배의 응답을 한 해에 백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 샘의 근원 정말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언약이 이해된다면요 절대 성공의 배경이 이해됐다 체험적으로 이해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삭이 받은 당연한 응답 오게 되어있어요 백년의 응답 불신자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샘의 근원 싸울 필요가 없어 누워 버체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신 누가 이 복을 겨루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만 꼭 우리 산업인 여러분이 체험하실 것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 이 이유가 꼭 체험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 혹은 이 답이 나와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 오직 이 답이 나와요 복음만 이란 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오직 복음만 응답이다 그래야 예배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마귀가 계속 호시 탑탑 노립니다 여러분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만 이 답이 나와야 돼 왜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봤다니까요 복음이라 하면 된다 사람들은 자꾸 도전해야 된다 아니면 신념을 가져라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오직 이라야 돼요 복음 붙잡는 순간 이래 되어버립니다 출 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출 애굽이지요 저봐 여러분 지금 애굽이 아닙니다 저봐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환경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요 복음 붙잡는 순간 출 출 해버려요 모든 환경으로부터 출 복음 붙잡으면 환경이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다니지 마라니까 복음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꾸 경기가 어렵고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요즘 복음을 많이 산다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전문성을 체험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나는 뭘 가지고 이 복음 오직의 증인으로 설 것인가 전문성 전문인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and you must have the experience of being a specialist the summit 전문성은 내 기술이지만 전문인이라는 게 그 기술이 쓰여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specialty that's your skill but oh specialist that's the way that you can utilize that skill 전도자 체험이 되어야 돼요 and you must experience being an evangelist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되죠 then you can receive the answer of uniqueness 이게 이사학이 받은 그 축복입니다 this is the blessing that Isaac received 전문성 전문인 전도자의 축복 the blessing of specialty specialist evangelist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God is indeed alive 천국이 있죠 and there is a heaven 근데 저는 이리 보면은요 천국 없는 것처럼 사시더라고요 but when I look out at all of us we live as though there's no heaven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은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더라고요 though we profess that there is a heaven we live as though this life in this world is everything 많이 살아야 120년 아닙니까 if you live a long time you can live maybe 120 years 이제 우리 김동건 목사님 기준인데 and that's a standard for Reverend 김동건 요즘 좀 늘으셨어요 150년으로 but these days he's trying to extend that time to about 150 years old 저는 잘못 계산했다 하시면서 and he said he miscalculated before 150년 사이요 he's going to live 150 years 150년 사셔도 영원에 비춰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150년 but even when you say 150 years in the time frame of eternity you don't even see that but so many people they state their entire lives not on eternity but that small infinitesimal dot that you can't even see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안 믿는 거지 in other words they don't believe in the eternal things 저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I shouldn't speak rashly because I've never conducted business and we do need to work hard in a business 그럼 열심히 한다고 된다면 다 돼야지요 but if you work hard and that's the standard for success and everybody should succeed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experience failure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병 고칠 하나님 그러면 병 안 나온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까 I said before if it's a God who heals your illnesses if you're not healed or your illnesses that doesn't mean that God doesn't exist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시는 하나님 그럼 돈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닙니까 and if God is God who gives us money if God doesn't give us money does that mean he's not God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that's why how must we understand God God is the God who sent the Christ 왜 병들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지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because it's all right even if we get sick it's all right even if we don't have money but without Christ nothing will work 그 이유를 봤단 말이잖아요 he saw that reason 그러니까 보고 어디 갈 수밖에 없죠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인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개인 산업 현장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유 목사님은 지금 세도나 집회 중에 계십니다 구정 설날 결혼 예비학교 대구에서 인도하시고 그 뒷날 청년 리더 수련회 천안에서 인도하시고요 수요일 날 출국하셨어요 월요일 날 입국하십니다 곧바로 산업인 합숙 시작하시죠 선교사 합숙 그리고 선교 대회 또 진행하십니다 계속되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만앙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미 참된 체험을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을 산업인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upon all the busy people both now and forevermore Amen